습합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슈퍼마리오메이커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리오 시리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유저들이 만들고 고양이 마리오처럼 할 수 있는 유즈맵도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옛날 거 아니야? 내가 했던 거. 함께 플레이, 일단 나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높이 뛸까? 그냥 점프하면 되지 뭐 뭐야? 온, 오프, 온, 오프 뭐지? 여기지 오, 맞았어, 그렇지 와, 이렇게, 아, 이런 거야? 아니, 뭐 이런 거야? 아, 저 두 개 중에 누가 점프를 높게 하냐 그거지? 내가 볼 때 오른쪽이 높이야 쟤가 어릴 때, 어릴 때 저 새끼만큼 높이 뛰는 새끼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조용하시죠? 역시네, 고마워, 어릴 적 내 추어가 자, 다음, 왼쪽 대 오른쪽, 어? 야, 저 뭐야, 저 보노보노 발정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 뭐야 왼쪽 갑니다 오, 나, 어릴 적 내 추어가 비주얼 보면 뭔가 급해 보이고, 속격 보이고, 오른쪽인데 왼쪽이, 네, 오른쪽이에요 아, 씨발 괜찮아, 한 번 기회 남았잖아, 어? 한 번 기회 남았잖아, 어? 오, 뭐 끝인가 봐, 오? 마리오다, 끝이야? 유... 나? 당신이 높을까요, 얘가 높을까요? 아, 씨, 잠깐만요 마리오가 높겠지, 저거를 못 뛰면은 아, 근데 이게 날개가 있는 이상 몬스터가 더 높지 어 자, 어? 잘 봐? 오? 저 내가 더 높은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오, 내가 높은 것 같은데? 저 맛만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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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봉칭 보여줄게 어우, 베이베 아, 씨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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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어려우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애 헤이, 20세컨드론 20초, 아, 아, 20초 동안 도, 도망가는 거야? 한 번 해보자 매우 어려우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애 아, 저거 던져받고 빬ologique 여기 좀 헷갈려 아 저기에 벽돌 띵가뚜다 해야 되는 거야? 아 여기다가 O.K.O.K. 어 저기에 빠 오오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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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들고 오오오 자 자자자자다다다 여기서 뚜따또떠악 하아자 저 위는 뭐지 저 위도 하라는건데 일단은 저기서 천천히 하자 어 내가 볼 때 이렇게 의미없이 그냥 뚱 빙뚱뚱뚱 따라가 쳐 뒤지는것 보다 그냥 천천히 이리로와 어? 알아서 할게 훈수 두지마 어 제일 게임할 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아는 척 아는게 맞는데 훈수하는거 정말 역겼거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거 같지만은 사실 자기 이 욕 답답함을 토해내기 위한 창구일뿐이야 그 단어 자체가 그러지마라 정말 디스크러스팅 이 남세여? 역겹다는 전문용어야 아 예스쏘맨? 의학용어로 파킹 디스크러스팅 지저스 크라스트 오케이? 의학용어야 어 살았네? 자 어? 여기서? 아 야 저거를 가시에 쓰는게 아니야? 근데 10분만 주면 더 깰 수 10분만 주면 깰 수 있을거 같애 그런 느낌이 들어 5분전에 나하고 5분후에 나하고 다를거 같애 당하는건 멍청한거야 시발 멍청하세키 Cathy ». iç 카드 하마터면 조이콘 책상에 던질뻔했네 자 자 자 환났어요 방금 그거 그냥 효과음이에요 그냥 효과음이에요 화나서 책상 두드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얼음 손으로 주먹 쥐고 책상 던지는 소리는 아니에요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전에 더해주세요 그건 안돼요 우시네요 제가 오늘 수능 보는 분들 잘되려고 지금 깨기 오 자 10분이죠 젖은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한번 그렇지 아니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방송 내 방송 처음 들어온 사람 시발 그분들은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분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자 아무것도 못하고 뒤졌어 아 잠깐 지구를 보고 마음을 평화하자 자 지구야 반갑다 지구 지구 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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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새끼야 아우 나 저기서 진짜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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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자꾸 쪘다 던지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 아니 나 이해해 나 씨X 시X야 아니야 못해서 죽은 거야 달려가서 달려가서 점프하고 뒤로 시X 아악 자 자 잡아 자 병신아 뒤로 닫기라고 연습한다 여기서 자 또라이 또라이 또라 또라라고 응 화내는 거 아니 깨면 좋아요 누른다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에 놀랐고 같은 장소라는 게 놀랐다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 앞으로 30분은 여길 거야 시X 한 시간이겠지 벤 시X 그건 좀 너무하잖아 기다려 깬다니까 얘들아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그만 거래하다 자 신선한 뇌프레쉬 뇌 지금 산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깼습니다 여러분들 워링 워링 클리어 주의보 클리어 주의보 자 워링 워링 자 아 나 맞은데 아아아아아악 갈락 따악 환나요? 방금 BJM이에요? 아니 왜 아까부터 이건 BJM이에요? 자 점프해 잘했어 그렇지 가 잡아 던져 잡아 던져 그렇지 점프해 잘했어 길게 점프해 잘했다 점프해서 막아 머리 막아 자 잡고 뒤로 던지고 싹해 그렇지 잘했다 나이스다 지금 굉장히 좋다 자 그냥 여기서 잡고 뚜따끼따따따 뿅뿅끼끼야 모던가 뒤부터는 아가리 여목을 있을게 집중이 안된다 내 스스로 때문에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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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짝아 얘들아 유튜브 부러워하지 마라 유튜브에 3분 간격으로 십여 광고 다 넣어야지 유튜브에 3분 간격으로 광고 다 넣을거야 뒤만 벌려는 새끼들 어? 뒤만 벌려는 새끼들 뒤에 3분 간격으로 과.. 3분 그냥 광고 싹다 넣어야지 응 레드 넣어 레드 해도 광고 나와 음 나와 유튜브 프리미엄어도 광고 나와 아니 난 광고비 받아 에드블록이야? 어어~~ 흐흐흐 어어~~ 그건 좀 아잇!! 자 아 깬건대 아 그럼 깬거 쳐주자 자 어? 자자자자 자아 깼다 깼다 흐아 이야 으아 존나 쉽네 흐아 헤헤 게 이지이 쉽다구 오, 깼다 댓글 보기 I always die 아, 이거 뭐야 오, 깼다 와, 재밌네 생각보다 이거는 스토리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드는 맵을 해보고 싶었거든 오, 재밌네 어, 재밌네 별로 화도 안매고 어 재밌었다 자 여러분들 자 슈마메 재밌었습니다 다음이 이어서 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안녕 밥 존나 났는데 저기요 기억이 없네 밥 존나 났는데